내가 삼겹살이랑 기깔래 곱잖아. 어때, 어때? 가지 말라고 질질 짤 땐 언제고. 아니, 그건 너 억수로 따라간 줄 알고. 혹시 너 내가 메시지 녹음한 거 들었어? 아, 아니야, 아니야, 그거 주자. 지우긴 뭘 지워. 벌써 다 들었는데. 아니, 그건. 이제 하면 더 솔직해진다며. 찢으라고 유치하게 안 군다며. 아니면 도로 억수로 한 대 가버린다? 지금이라도 전 연기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거거든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시 절대 안 보내. 아니, 못 보내. 야, 이게 왜 기름 다 묻었는데. 삼겹살 기름 너무 맛있어. 근데... 너 이 짝수가 선물한 거지? 왜 이렇게 왔어? 버리기는 아까워서 입는 거지. 설마 너 또 쪼잔하게 질투한 거야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질투 같은 거 안 한다니까? 하잖아. 뭐라는 rates? Lord. ires Org of pris door 헷갈리 여 kont 원만 그럼 파faced 숙행 themes 일 평소 명 요 구